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여기 알파카 목장을 뒤로 한 채 저는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. 그래도 잔뜩 까놨는데 다는 당연히 못 가고 지금은 아침을 먹으러 갈 겁니다. 아침을 먹으러 갈게요. 동아리 한 가득 들어있어요. 용량이 없고요. 머리도 없습니다. 먹어볼게요. 지금 10시고요. 지금 미세먼지 안 좋아서 마스크 끼고 있어요. 저는 마스크 먹겠습니다. 고소해요. 맛있어. 아침에 먹기 딱 좋은 거. 맛있다. 오늘 이제 가려고 합니다. 빼놓고 가는 거 올려놨고 이거 굴러가 왔고 이거 굴러가 왔어요. 우리 수고 많아서 봅시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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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loom 토끼idée. wolken 토끼를 발견했어요. 귀여워. 안녕. 밥 먹느라 얘네 정신없고 토끼가 아까 뛰었는데 너무 맛있거든요. чтобы God is 많이ieuxcke이 사시는데 여기를 왜 나오셨어요? 저는 항상 이제 스타트업의 열망을 꿈꾸고 있었고 항상 정당이 사업을 생각해주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깨먹었어요 다행히 방화유리만 깨진 것 같은데 평화롭죠? 평화롭죠? 오늘 와감댔데요 이제 1시 안 됐거든요 재료가 안 돼서 여쭤봐도 안 돼 어디 가지? 아프라이즈 아프라이즈 짜잔 영국 차집에 갔습니다 찹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포커스를 둔 곳으로 우르두르로 갑니다. 어제 저의 짜증을 유발했던 30분 남겨놓고 마감이 돼서 못 간 우르두르. 이따 봐요. 여기는 건축상을 받았던 우르두르라는 카페입니다. 안녕하세요. 그리고 뜨눈에 맞다! 어? 뭐지? 쏘아... 사리는 이렇게... 저거... 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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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트러플 감자 페트리도가 살짝 오일리하긴 한데 엄청 단짠단짠 맛있습니다. 대박 이거랑 꿀조합 필수 크림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테스트리같이 여기는 바삭거리고 이 트러플 서스랑 너무 잘 맞죠 최고 아니 무서운 사람이잖아 영상까지는 몰랐는데 아니요 이거 드시는 것만으로 놀라게 나는 인스타 감성 뭔지 모르겠어요 바람이 또 앞이 부네요 어디 상체를? 그냥 하고 돼 노을 맛집이네요 저는 이제 오빠는 집에 갑니다 여기 오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오르비르 추천드립니다 건축상 바른 곳인데 어.. 인사이트가 안해 너무 감각적이에요 그래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안녕 너무 흔들리는 거 아니니? 지금부터 하우스 매칭을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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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 zombie 살려버린 southern 주인공 obe lik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